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룰나와 위드어스! 안녕하세요, 룰네이트입니다. 네, 첫 인사부터 힘이 굉장히 넘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룰네이트에서 메인댄스를 맡고 있는 주누입니다. 오늘 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룰네이트의 아기 늑대 지은호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룰네이트 도연입니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룰네이트의 타크마입니다. 준비한 곡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룰네이트의 이한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룰네이트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룰네이트에서 리더와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진수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룰네이트에서 랩을 맡고 있는 마티한 카엘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네, 안녕하세요. 룰네이트에서 자이언트 베이비, 막내 은섭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먼저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운데 기자님들 봐주시고요 네 룬에이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룬에이트 공식 포즈로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 타이틀고 포즈 윗 포즈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W를 형상화한 윗 포즈입니다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사랑의 하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하나 둘 셋 좋아요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또 다른 하트 하나 둘 셋 네 이번 앨범이 어웨이크닝인데 우리 일깨우는 포즈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 둘 셋 일깨워드리겠습니다 어웨이크닝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운데로 다 모여주셔서 우리 정면만 포토타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진수씨 남아주시고 나머지 멤버분들은 잠시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